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탈라시아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놀라운 유연성 지난 3일 방탄소년단 공식 인스타그램에 신곡 블랙스완 안무 연습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지민은 연습을 앞두고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었습니다. 다리를 양옆으로 벌린 채 바닥에 닿을 정도로 상체를 숙인 모습은 지민의 남다른 유연성을 한눈에 느껴지게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예술 작품이다. 사람이 어쩜 이래? 아, 박지민 너무 아름답잖아. 방탄소년단 지민의 유연함은 정말 놀랍다. 상체는 짧고 하체는 긴 갓비율 방탄소년단 지민 블랙 트레이닝복을 입고 유연하게 스트레칭하는데 진심 멋있어. 최고의 무대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방탄소년단 지민 갓바디의 유연성까지 방탄소년단 지민 정말 섹시해요. 허벅지 근육 갈라지는 것까지 지민님 자체가 작품이네요. 저 유연함도 타고난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한 결과라고 하던데 너무 대단합니다. 스트레칭 하나만으로도 이슈가 되는 지민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지민아, 너 유연한 거 내가 못 이기겠다라고 아이디 통아저씨 욕이 달려와 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지민의 안무, 지민의 춤, 이거 대한민국 국민체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황영진이었습니다.